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올해 전남도가 확보한 미래 전략산업 예산은 모두 78건에 2,820억 원 규모에 달하고 2,400억 원 규모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관련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로 했습니다. 또 차세대 미래 비행체 관련 사업에서도 374억 원 규모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시험단지와 무인기 산업직적화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전국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 가운데 유일하게 공무원이 운영하는 해남 미소가 연간 매출액 23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해남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신뢰성과 다양한 기획행사, 상품 디자인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산업화하는 창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 고구마를 이용해 반건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이 업체는 고구마칩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제품 개발과 디자인, 특허 등록까지 해남군 온라인 쇼핑몰인 해남 미소가 지원했습니다. 해남 미소와 협업을 통해 매출이 늘어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게 된 점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양돈업체에서 돼지고기 가공품 제조업체가 된 해남의 이 업체는 2년 전부터 다양한 판매 방식을 도입하면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패키지부터 다 해남 미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홈쇼핑도 처음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주 잘 마무리가 됐고요. 해남 미소의 지난해 매출액은 237억 원. 1년 전보다 50% 증가한 규모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12년 만에 최고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모두 60여 개. 이 가운데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곳은 해남 미소가 유일합니다.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홈쇼핑과 거점 거래처 등을 중심으로 특판 행사를 진행하고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판로를 개척해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해남 미소 자체가 많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래야지 입점에 있는 농가들, 전체 농가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해남 미소가 성장하면서 전체 판매품의 80%가 가공품으로 구성될 정도로 지역 농수산업의 제조업 전환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남 군수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는 직영 쇼핑몰, 회원수 6만 3천명에 달하는 해남 미소가 2024년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크레파스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린 지 2년이 된 95세의 초보 작가가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담긴 따뜻한 그림 이야기를 임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환한 미소를 보이며 꽃밭에 앉은 한 소녀. 알록달록한 색의 나비들이 그 주위를 맴돕니다. 화려한 깃털을 수놓은 부엉이부터 앙상한 나뭇가지 아래 서 있는 사슴까지. 전문가 솜씨는 아니어도 섬세하고 정교한 선들이 눈에 띕니다. 95, 김옥자 할머니의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입니다. 손수건에 새겨진 그림을 보고 일기장 한쪽에 볼펜으로 끄적이다 딸이 선물해준 색칠용품으로 그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느새 모인 작품만 109점입니다. 김 할머니에게 그림은 고단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자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22살 평양의 한 국민학교 교사였던 김 할머니는 6.25 전쟁으로 피난길에 올라 낯선 땅에 정착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고서야 그림을 시작했지만 실력은 출중합니다. 우연히 엄마의 그림을 보게 된 딸이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채워나가는 김 할머니의 작품은 다음 달 29일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림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나누고 싶다는 할머니의 꿈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원연인 지난해 동안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모금한 기부금 총액이 143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10억 원 이상 기부금을 모금한 시군은 담양, 고흥, 나주시 등 3곳으로 특히 담양구는 22억 4,400만 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압도적인 모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전남도는 시행 원년에 기부금 모금액 143억 원을 달성한 것은 제도 시행 전에 전남 조직을 신설하는 등 철저한 준비와 다양한 홍보 활동이 뒤따랐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미국 소비자 가전제품 전시회 전남관 운영과 수출 농산물 가공식품 공장 투자 협약 등을 위해 오늘부터 7박 8일간 미국 순반길에 오릅니다. 김 지사는 순반 기간 중인 오는 15일은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을 방문해 두 대학이 협력해 단일 의과대학을 설립한 사례를 정취하고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제품 전시회인 CES에서 전남도는 사상 처음으로 11개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뱃길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카페르를 운항해온 선사가 적자를 호소하며 면허 반납 의사를 밝혔는데요. 여수 관광과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 대형 여객선이 여수엑스포 여객선 터미널에 들어옵니다. 매일 한 번씩 왕복으로 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2만 천 톤급 카페리입니다. 8년 넘게 운항해온 여수 제주관 카페리가 오는 3월부터 운항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선사는 해수청에 면허 반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로 운항 폐업의 결정적인 이유는 경영난 때문입니다. 여객 수익 감소에 이어 고유가, 고물가가 겹치면서 선사는 해마다 5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적자는 200억 원이 넘습니다.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 계획에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비행기보다는 저렴하니까 없어지면 좀 서운하겠네요. 좋았는데. 더 큰 문제는 화물 운송입니다. 대체악로인 삼천포나 완도, 목포의 경우 여수보다 배 규모가 작거나 거리가 더 멀어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삼천포로 가든지 안 그러면 목포로 가든지 완도로 가든지 많이 불편하지. 출항 시간 때문에. 여수시와 시의회 등은 유료비 보조 등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지역경제 여파 등을 감안하여 시정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공편 철수에 이어 100일까지 끊길 위기에 놓인 여수, 제주 교통편. 관광과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난해 전남 동북권 자치단체 가운데 광양시의 인구는 늘어난 반면 여수시와 순천시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광양시의 인구는 15만 2천6백여 명으로 1년 전 대비 490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 여수시의 인구는 27만 1천6백여 명, 순천시 인구는 27만 8천1백여 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천여 명과 6백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의회 종합청년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023년도 92개 지방의회 종합청년도 평가 결과 전남 5개 시의회 가운데 광양시의회가 종합청년도 1등급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순천, 여수, 목포, 나주시의회 4곳은 나란히 3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주민과 공직자, 단체 전문가 등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됐으며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 압력 등을 평가 지표로 삼았습니다. 올해 여수지역 중학교 진학예정자 학생 수는 2,49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란함도 여수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지역초등학교 6학년 학생 2,491명을 대상으로 일반 배정 2,317명, 특별 배정 174명에 대한 나이스 기반 프로그램을 적용한 추첨 배정을 실시했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재배정 원수를 접수받아 오는 29일 재배정 추첨을 실시한 뒤 2024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입학 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수중앙병원이 공공심의아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여수시는 공공심의아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여수중앙병원이 이달부터 평일 오후 11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공공심의아 어린이병원 운영으로 지역의 소아 환자들이 이제 다른 지역을 가지 않고도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수시가 선박람회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중점을 둔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8일자로 201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